프리미어리그 공식 SNS 계정에 손흥민의 오프 더 볼을 극찬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펠리스 전에 베르너의 득점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베르너의 득점 장면에서 박스 안에 있는 손흥민이 어떻게 수비수들을 끌어내는지 지켜봐라 라는 영상이었거든요. 영상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브래넌 존슨이 볼을 끌고 들어갈 때 페널티 박스 안에서 펠리스의 수비수들이 손흥민과 베르너를 모두 견제하고 있죠. 특히나 앞쪽에 있었던 3명의 선수가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브래넌 존슨이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본인도 앞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수비수들이 자연스럽게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뛰어들어가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멈춰서고 다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 때문에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뒤쪽에 공간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 발 물러서서 이 공간에서 좋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들도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고 재빨리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약간 뒤로 빠지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견제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는 반대로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니까 골키퍼와 수비수의 이 사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르너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베르너를 마크하고 있었던 선수도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 있는 수비수들을 속이면서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컷백이 들어오면 손흥민을 막으러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르너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놓쳤죠. 그래서 브래넌 존슨이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뛰어들어가는 베르너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고요. 이 수많은 펠리스의 선수들이 손흥민의 움직임 한 방에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을 허용하면서 베르너가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오프더볼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고 그리고 동료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옆에 로셀소가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로셀소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로셀소가 볼을 잡으니까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맨시티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 수비수들이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맨시티 킬러이기도 하고 토트넘의 에이스다 보니까 손흥민을 따라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로셀소가 손흥민 선수를 수비수들이 다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나왔고요. 여기서 토트넘에 득점이 나왔었죠. 특히나 이번 시즌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과는 정말 완벽하게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죠.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처럼 박스 안에서 그리고 수비 라인 사이에서 버텨주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면 해리 케인처럼 등을 쥐고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선다거나 피지컬로 버티면서 주변 선수들에게 연계 플레이 해주는 이런 플레이가 당연히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손흥민만의 스타일을 이제 창조를 한 거죠. 계속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특히나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 서 있을 때 움직이게 만듭니다. 계속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혹은 옆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치게 만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면서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다시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방에서 토트넘이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줬냐면 일단 앞으로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가 자연스럽게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빠르게 내려오면서 토트넘이 내려오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니까 상대 수비수도 자연스럽게 손흥민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공간이 일단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더 상대 수비를 교란시킵니다. 수비가 본인을 따라 내려오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뛰어나가죠. 이것도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순간 스피드와 민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갑자기 바꾸니까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가는 게 벅차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토트넘이 패스를 보내주죠. 그래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해외 매체에서 여러 번 주목을 했었던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들이 재빨리 붙어줬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욕심부리지 않고 멈춰서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솔로몬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 결정적인 찬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수들이 솔로몬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다시 약간 뒤로 빠지면서 좋은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이 이번엔 솔로몬에게 쏠려 있을 때 손흥민의 움직임을 놓쳤고요. 이 공간으로 솔로몬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1대1 찬스를 잡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여기서 심지어 상대 골키퍼가 튀어나오니까 칩슛으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즌 포스테크 홀로감독이 손흥민 원톱의 이 특징을 너무나도 잘 살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이 토트넘의 스타일에 너무나 잘 맞거든요. 예를 들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포스테크 홀로감독 체제에서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가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전방 압박의 핵심은 결국에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이 좁으니까 토트넘이 이 안쪽에서 볼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 압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손흥민 선수를 뒷공간으로 계속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메디슨 같은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거나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손흥민이 직접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소유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아스날과의 경기 장면이거든요.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워낙 강하게 하는 팀이니까 토트넘이 볼을 주고받을 때 도저히 이 안쪽에서 볼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다 보니까 아스날의 수비라인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방의 라인에서는 공간이 안 나지만 손흥민이 만든 곳에서는 공간이 발생을 하고 있죠. 아스날의 수비라인과 미드필더라인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공간이 발생을 했고요. 그때 손흥민이 올라가다가 멈춰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움직임이 워낙에 민첩하다 보니까 아스날의 수비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볼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주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오프더블 플레이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측면으로 패스를 공급해 줘놓고 본인은 다시 전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도움을 주냐면 측면에서 클루셉스키가 볼을 받았을 때 아스날의 수비수와 1대1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주니까 자연스럽게 2대1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대1 상황이 되니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클루셉스키가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아스날의 수비가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을 모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손흥민에게 아주 좋은 공간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프 더블은 정말 극찬을 받을 만한 플레이들이거든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해리케인이 없다 보니까 과연 손흥민의 9번 공격수 기용이 가능할 것이냐 특히나 박스 안에서 버텨준다거나 아니면 볼이 전방으로 넘어갔을 때 키가 크고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전무하다 보니까 과연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손흥민의 오프 더블 이 하나로 포스트코루 감독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이제 보시면요 우독이가 안쪽에서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라인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들어갔을 때 우독이가 손흥민을 못 봤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우독이가 볼을 잡았을 때는 약간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손흥민 선수도 패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독이가 옆에 있는 포로에게 패스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본인이 오프사이드 라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포로가 볼을 잡는 순간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지런하게 움직여버리니까 이제는 오프사이드 라인이 아니라 온사이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 뛰어갈 때 포로가 전방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로의 전진 패스, 손흥민의 침투,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득점을 또 만들어내는 장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프리미어리그 계정에서 올라왔던 움직임이 손흥민 선수의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도 포스트크 그루 감독이 토트넘 스타일에 딱 맞게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딱 살려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 방식은 정말 명확해요. 중앙 지역에 상대 수비가 쏠려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컬로 싸워주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쪽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피지컬로 버텨내는 게 당연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내는 동작을 먼저 토트넘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히샬리송이 측면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받았을 때 수비수가 히샬리송에게 끌려나가면 이때 뒤쪽에 있었던 우도기가 다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히샬리송이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여기서 수비가 당연히 한 명 더 끌려나오니까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포스트쿨루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트쿨루 감독이 전팀이었던 셀틱에서도 후루아시 쿄고라는 작고 빠른 공격수를 원톱으로 기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렇게 수비를 한 명 한 명씩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드는 걸 포스트쿨루 감독이 기본적으로 매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공격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순간적인 침투 플레이 이거를 박스 안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메디슨이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면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 안의 장면을 보면요. 박스 안에 상대 수비 숫자가 워낙에 많아요. 여기서 메디슨이 그냥 박스 안으로 넣어줬으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기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메디슨이 뛰어들어가면서 수비가 한 명 끌려나옵니다. 그런데 이 끌려나오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약간 뒤쪽에 빠져 있잖아요. 뒤쪽에 빠져 있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수비수 한 명이 끌려나가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기 시작해요. 수비수가 끌려나간 바로 이 공간 아주 좁은 공간인데 이 공간으로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아스날 선수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본인들의 선수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움직임을 놓칩니다. 그래서 아스날 선수들보다 손흥민 선수가 이 좁은 공간으로 먼저 도착을 해서 메디슨의 컷백,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지난 라운드에도 있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베르너가 이번엔 측면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박스 안에 선수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런데 베르너가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이 유일한 공간, 이 라인 사이로 뛰어들어갑니다. 베르너가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누가 봐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앞쪽에 있는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펠리스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이 공간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컷백이 넘어올 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크리스탈 펠리스의 선수들이 분명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베르너의 컷백을 받아서 안쪽에 있는 브래넌 존슨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런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이 손흥민 선수의 공간 침투, 기미난 움직임, 부지런한 오프더볼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계정이 괜히 손흥민의 오프더볼을 칭찬한 게 아니다. 그만큼 해외 매체들 그리고 해외 축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손흥민의 오프더볼은 정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저 장면이 손흥민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네요.